구지표가 이 모든 일을 벌인 이유가 그 동영상에 있다. 그 동영상은 신태일이 갖고 있고. 첫 번째 살인이 어그러지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사건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어요. 인숙이한테 자수를 강요했는데 내가 그걸 막았고. 그래서 민우찬 씨를 죽이려고 했고. 두 번째 살인 사주에서 채송화 연쇄살인으로 그림 만들었고. 근데 박승선도 죽었으니 증거가 없고 성미도 씨는 관련 없어요? 네 없어요. 미도는 아무것도 몰라요. 성미도 씨 보호하려고 말을 안 했던 겁니까? 신태일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?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나래청정 청부살해 혐의는 따로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럼 우찬이는요? 하용근 살인 청부 받았잖아요. 신태일이 증언을 하면 피해갈 수 없겠죠. 안 돼요. 우찬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. 형량을 조정해 볼 여지는 있을 거예요. 나래청정 장부 확인해 보니까 살인 의뢰한 인물들이 워낙 거물들이던데요.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살인 청부 혐의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. 만나야겠어. 어디야?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아무것도 하지 마. 그 사람이 안 잡히고 너도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잖아. 너도 산하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잖아. 결국 끝까지 숨길 거잖아. 연쇄살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든 굳이 표를 묶어놔야 돼. 언제까지 여기 숨어있을 수는 없어. 뭘 망설여? 민우촌 행방 넘겨. 돈 받고 빨리 끝나자 좀. 네가 조폭처럼 때로 몰려다니지 말라고 그랬지. 지금 형사들이 들쑤시고 있어요. 뭐? 아니 나라청정 거리 장보가 싹 다 넘어갔대요. 어떡하긴 뭘 어떡해. 증거 잡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지. 경찰에서 먼저 터뜨리면 우리 돈 못 받아. 일단 발뺌에 시간 끊어. 내가 불 나갈 때 불면 돼. 총알 맞은 몇 명 준비해놓고. 네 가자. 민우촌 이 자식 선빵 날렸네? 네? 나라청정 거래 내역에 어떻게 경찰선에 넘어갔겠어? 민우촌이 갖고 있었다며. 저 이 새끼 씨. 게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널 왜 보자고 하겠냐? 뭔가 하다리 냄새가 구리지 않아? 구집회만 받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. 우촌이랑 직접 소통할 거 아니야? 왜 나한테 묻는 건데?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질문을 해? 꽤 됐는데 하지 말까? 장난치 시간 없어. 그냥 시키는 거 나 좀 해줘. 라면 시성놈 찾았어. 아침에 비트 호스피스에 있는데? 감사합니다. 아침에 비트 호스피스에ory 도착해. 또 고맙습니다.